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밥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예언이 정확한데 일본의 대지진 그것도 맞추셨고 예언이 거의 다 맞으셨어요 한 가지 남은 것은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셨는데 소천하셨어요 1975년 8월 7일 날 이 밥존스 목사님에게 환상이 주어졌는데 동성애의 급속한 증가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병이 발생할 것 그것이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얼마나 생명의 종기함을 격화시키는지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서 한 알의 알약을 먹으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한 그것을 1975년도 환상에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0년대 지금은 그 약들이 다 개발됐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70년대에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사단이 이제 밥존스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공개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협박을 했어요 나는 주님이 이 개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밥존스 목사를 때렸는데 눈, 코, 입에서 피가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통제를 이제 의사들이 투여를 했는데 입에서 나는 이 투여를 잡아보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증이 확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의 효과가 있나보다 딱 생각했더니 이거는 과학이나 의학의 힘이 아니었고 밥존스가 죽은 거였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오른편에 주님의 천사와 빛의 터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관찰하니까 이렇게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깨달았는데 아 죽음의 영이, 악한 영이 나의 생명을 가져간 거구나 그리고 그 천국의 옷감으로부터 기쁨이 막 쏟아나면서 순결함과 평안함, 그 기쁨이 막 오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잠깐 옆을 보는 순간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죽은 사람들을 보는 그것이 허락되어서 보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빛의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7%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요? 97% 아니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요 적어도 10%에서 20% 돼요 그런데 전체 크리스찬의 몇 퍼센트가 천국에 가고 있다고요? 단 3% 100명이면 3명 중 3명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과학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밥존스 목사님이 3명의 사람들과 함께 빛에 쌓여서 천국의 문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네 번째 줄에 섰어요 네 번째로 서 있는데 첫 사람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엄청난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중 나온 빛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첫 번째 줄 선 소녀가 있었는데 11살 된 소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 시안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천국의 사랑을 표현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영광의 문 앞에서 커다란 상급과 함께 입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네 주님이 엄청난 축복 안에서 빛을 바라면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중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보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체격이 큰 흑인 여성이었는데 매우 많은 수의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박존스 목사님은 오른편에 서 있는 천사에게 그녀에게 왜 많은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서 천사들은 그녀와 동력하기 위해서 임명받은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섬기는 영들이 그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풀어짐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그들을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천국의 권세를 능력으로 푸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녀의 상급 또한 몹시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세 번째, 93살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밥 목사님과 마주보는 편에 있었어요 관절염으로 불구의 몸이었는데 환란과 고통들이 이 여자분에게 쓰라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한 반면 동일한 사랑을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어요 쓴뿌리가 그녀의 영혼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집인 천국에 왔으나 그녀의 상급이 되어줄 승리의 열매들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93살 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들을 열매 없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이 천국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밥준수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야 된다 너는 경주를 마치지 않았고 원수는 천국이 너를 위하여 창조된 목적을 위배시켰다 그래서 너는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세상에 돌아가서 몇몇 나의 종들을 만져주고 마지막 때 내가 가져올 추수를 위하여 준비시켜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초월한 것으로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천만 명의 영혼들을 준비시킬 것이고 이 계획들은 2000년도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성숙을 위한 사명을 시작하는 전략적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종말적 임무들이 시작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밥준수 목사님에게 2000년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언되어 온 질병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숫자는 죄로부터 쓸어버릴 회개가 있을 때까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사랑을 배웠느냐는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랑은 헬라우루 아가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에 나오는 말씀도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왜 더 위대합니까?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과 연합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망은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원하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인가 바라고 그것을 원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취되려면 사랑해야만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면 또 여기서 어렵다고 하고 여기서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쉽다고 하고 나훈아 씨한테 사회자가 김혜수 씨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사랑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러도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알 수가 없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무엇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사랑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하나님부터 온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원 13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본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옆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해요 저희 결혼할 때도 어떤 집사님이 켈러그레피라고 해서 글씨를 써줬는데 이 구절을 써줬어요 고린두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혼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첫 번째 뭐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와 오래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만 해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참지만 또 온유해야 돼요 전번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이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인상 써 아빠 화났어 이랬더니 아빠 아빠가 인상 썼잖아 인상 쓰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 인상 참았지만 또 얼굴에 인상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냐면 또 얼굴도 인상 쓰면 안 돼 그렇게 패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참지만 근데 말이 또 친절하지 않게 나가요 그렇죠 참지만 친절하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온유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잘한 게 있으면 투기가 나야 안 나요 하 그렇지 있어도 남편보다 여자가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또 잘 되고 있으면 나는 또 뭔가 또 여자들이 또 우울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될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부부 사이에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데 자녀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자녀가 본인보다 똑똑하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조금 확대 번역 성경이라서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을성이 있으며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심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건방 떨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건방 떨지 않는다 사랑은 잘난 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건방지거나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무례하지 않으며 꼴사납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성질 내거나 짜증 내거나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짜증도 안 낸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사랑은 악행당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를 받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가 이길 때 기뻐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모든 사람의 최선을 믿으며 그 바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모든 것을 약해지지 않고 견딥니다 사랑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 즉 신의 뜻과 목적을 해석하는 은사에 관해서는 이루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방언에 관해서는 패하여지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패하여질 것입니다 즉 그 가치를 상실하고 진리로 대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크게 한 번 띕시오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면요 인생이 사랑을 배워가는 가정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친구의 사랑을 알고 또 연인의 사랑을 알고 부부의 사랑을 알고 또 자녀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점 사랑을 깨닫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커보니까 암만 소용없어 암만 소용없어 공부 못했어도 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서울대 가면 행복하고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농대를 가도 서울대를 가야 돼 농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탈렌트나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대학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시험 보는 날 눈이 시력으로 학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시력으로 어떤 친구들은 갔는데 도저히 거기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만둔 애들도 있어요 좋은 학교 갔어도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두구두구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가 않죠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크게 한 번 띕시다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을 생각해라 아 그 사람이 잘했던 나에게 나쁘게 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잘해줬던 거 그리고 좋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젖을 먹으며 젖을 먹으며 발짓하며 그런 나에게 기쁨을 줬던 것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폐역해서 막 음행을 절지르고 있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있었던 그 유아의 시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오지마 너랑 얘기도 안 해 그렇게 해놓고서도 또 시간이 되면 궁금하고 또 기도하고 얘가 전화 안 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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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 어렸을 때 그 키운 정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나쁜 것을 했어도 이것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몇몇 성도들에 대하여 나는 참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아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케네스에게 목사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받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악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순회 사역을 했는데 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흑에 대해서 이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막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개는 이게 돌아다니는 뜬 소문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케네세기 목사님 또 간증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반절은 그 목사님을 싫어하고 반절은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시고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임자 목사님이 근처에서 계시면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신방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전임 목사님은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 하실 일을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면직시키고 목회 허가증을 취소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케네세기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지금같이 계속 그대로 나간다면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의 파멸에 기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파멸되는데 우리가 기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다 하라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다 하라님의 법칙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저주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어 다시는 보지 않겠어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냐면 17년 만에 17살 때 알아 누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것에 개입하면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분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파멸에 기여하는 대신 나는 그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의 성공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목수일을 하시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케네스기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벽지를 발라주는 일을 했어요 당신의 집에서 벽지 바르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임 목사님이 벽지를 다 바른 뒤에 얼마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케네스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라뇨? 주님께서 사랑의 헌금으로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헌금으로 그 벽지를 다 발랐는데 그 목사님과 그 아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을 신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해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을 반대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케네스기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첫째로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나의 교회 교인들을 신방에서 당신이 아직도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내분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교회의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나를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 전임 목사님 부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케네스기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케네스기 목사님은 교인들을 다 설득하고 그리고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여서 그분들이 설교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10편 105편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헤였어요? 아니 헤였어요 할렐루야 선대했다는 사실을 깨끗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케네스의 목사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는 죄를 범하기 싫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하고 허락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전임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심을 제가 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깊은 감동받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뭘 해요? 허드한 죄를 덮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났을 때 이제 목회를 완전히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교인들과 화해가 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크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랑의 길을 떠나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늘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아멘 먼저 우리의 가장 마음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한 번 사랑을 추구하자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어떤 것도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과 친밀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었어요 가끔 사모님을 악한 말로 막 퍼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손찌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이 사모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런이러한 일이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네요 두 분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케네스기 목사님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확대 번역 성경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암송 카드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을 다 적으세요 그 다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두 분 다 그 구절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 다음 아침에 잠에 깨었을 때 다시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 전에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경 구절이 두 부부가 같이 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주 뒤에 사모님이 케네스에게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는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이래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학대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소 내가 당신에게 그런 험악한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이 나의 몸을 지배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딴 사람이 된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계속 그에게 바가지를 긁었기 때문에 그가 막판에 화가 덜컥 내게 된 책임이 대부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입을 꼭 담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둘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사역이 더 잘되고 있고 더 좋아진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해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과 함께 흘르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멘 그게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멘 사랑은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들은 고발할 법이 없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영이라는 단어에 S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할 때는 앞에 하기오스가 붙어야 돼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푸뉴마토스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앞에 형용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 뜻은 호흡 또는 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 그런데 이 푸뉴마토스 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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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푸뉴 영이라는 뜻이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케네스의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헬라와 푸뉴마가 양쪽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지칭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성경구절이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맺히는 거라고요? 인간의 영 성령님은 당연히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맞죠? 하나님 성령님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모든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온유하세요 무례행하지도 않고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 당연히 절제하시죠 성령님이 열매가 필요해요? 성령님은 열매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 열매를 기본적으로 본성에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열매가 필요한 건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영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것을 크게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멘 이것은 나의 영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다른 성경에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크게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봉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줄기에서 맺어요 가지 가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할렐루야 크게 나쁘지 나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힌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열매는 어디서 맺힌다고요 가지에서 맺혀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영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의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봐요 우리가 깨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깨를 좋은 땅에 심었으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할렐루야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려고 그래요 영양이 공급되면은 반드시 맺죠 그런데 땅에 영양이 없어 봐요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양분은 어디서부터 와요 줄기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양분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양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은 우리 열매를 맺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봅시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본부는 줄기와 붙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딸이 이제 막 가나다라 1, 2, 3, 4 이런 걸 붙여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얘가 돌쯤 지났을 때 그거를 크게 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테이프를 양쪽 네 귀팅에만 붙였단 말이에요 이쪽에 붙이고 이쪽에 붙이고 이쪽에 붙이고 짱짱하게 크게 붙였어요 그런데 얘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윽 찢어버린 거예요 부윽 아 이거 붙여놔야 되는데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붙였냐 테이프가 아까워도 내 면을 그냥 테이프로 바르는 거예요 테이프로 저희 집에 가면 막 다 붙어있어요 여기는 ABCD 여기는 기억님 여기 1, 2, 3, 4 여기는 세계전도 그런데 다 어떻게 붙어있냐 테이프로 내 면을 그냥 싹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살짝 또 이렇게 살짝 이게 이쪽에 약간 테이프가 적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띄어요 띄어요 또 한 번 더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띌 수 있어요? 없어요? 띌 수 있어요 띌 수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안 떨어져요? 뒷면에 풀칠을 해야지 풀칠해서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그리고 또 테이핑을 하고 그러면 그 벽이랑 하나가 되면 띌 수 있어요? 띌 수 없죠? 봐봐요 이 종이는 이 종이는 애들도 찢을 수 있을 만큼 약해요 그런데 벽이나 이런 데다 붙여봐요 완전히 붙여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부실 수 있어요?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무력해요 아 왜 이런 것도 못하지 아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으면요 주님은 반석이세요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주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께 꼭 붙어있어야 돼요 찢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설붙어있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안붙어있으면 내팽겨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꼭 붙어있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과 떨어져있으면 그 틈을 타고 와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주님과 꼭 붙어있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 사랑이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흐르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천국문의 맨 마지막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배웠니? 그런데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고 당당하게 사랑을 배웠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97%의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예요? 크게 잡으면 25%예요 그런데 몇 명만 가고 있는다고요? 3%만 간다고요 100명 중 3명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안해야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랑의 시민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곧 나의 제자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맨날 태워다 주고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야 너네는 서울대 가야 돼 너네는 그래야 돼 제대로 클까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를 싫어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용서하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얼굴 보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얼굴 보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돌아가도 하나님은 받아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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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사랑에 붙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불을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